자 우리 ls 에코에너지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백프로입니다 자 오늘 5월 1일이구요 자 지금 휴일 우리 근로자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자 백프로가 지금 긴급하게 자 영상을 좀 찍고 있구요 자 요렇게 휴일에도 정말 파이팅 안에 백프로에게 우리 주주님들께서 좋아요와 구독 선물로 좀 저에게 주시게 되면 자 백프로가 더 힘내서 정말 영상 파이팅 있게 찍어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너무나도 좋은 선물을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 주주님들께 너무나도 도움이 될 만한 자 이러한 선물 들고 왔기 때문에 영상을 좀 끝까지 자 오늘 좀 시청을 해 주시구요 자 ls 에코에너지 우리 주주님들 최근에 자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추세선이 보이시죠 자 살짝 고점이 꺾여 나가는 요러한 추세 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거래량이 안붙고 있습니다 요러한 보통 이러한 경우에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가장 많이 지치신 구간이에요 자 지쳐서 대부분 무엇을 한다라는 거요 손절을 좀 칠 수밖에 없는 자 특히나 바닥 구간에서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 자 요러한 구간에 들어오셨던 분들께서는 아 이거 이대로 정말 밀려나갈 수도 있겠다 흘러내리면서 계속해서 빠질 수 있겠다 라는 요러한 지친 마음이 들면서 손절할 수 밖에 없는 구간 이라는 거에요 자 근데 100% 가 누누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간은요 우리 주주님들 서서히 자 이 고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없이 서서히 빠지는 거는요 세력들이 의도한 패턴대로 주가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에요 얘네들이 의도한 대로 계속해서 물량들을 빼앗기 위해서 고점에서 물량들을 빼앗기 위해서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고 이거 지금 유통 물량을 보면 총 주식수가 3천만 주 러프하게 봐도 3천만 주 중에서 지금 유통 주식수가 자 제목에도 적어드렸죠 100% 가 1천만 주가 안 된다라는 거에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주님들 물량 자체를 이미 얘네들이 다 잡고 있다 바닥권에서부터 요 때는 초전도체 관련으로 해서 주가 올랐죠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왔고 다시 한번 들어왔고 엄청난 대량 거래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실리면서 대량 거래가 바닥에서 실리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자 100% 가 지금 이 고점에서 찍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언제부터 우리 주주님들께 말씀드렸어요 요 대바닥 구간에서부터 요 대바닥 구간에서부터 우리 주주님들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LS 전선 아시아 이름도 바뀌기 전에 자 100% 가 LS 전선 아시아 우리 LS 에코에너지 이름 바뀌기 전에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급등이 나옵니다 추가 급등이 나오게 되는데 요게 7개월 전이에요 우리 주주님들 7개월 전에 100% 가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사인까지 전부 다 잡아드렸고요 LS 전선 아시아 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 초대박이 나왔죠 LS 일렉트릭도 7개월 전에 찍어드렸어요 초대박 나왔죠 두 종목 다 강력한 폭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찍어드렸고요 자 문자에는 또 100% 가 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00% 유튜브 종목 작년 9월 5일날 9월 5일날 LS 전선 아시아 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하십니다 자 중장기 대박주라고 자 대박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비중은 30% 자 100% 가 30% 가 넘어간다 라는 걸 제가 드리는 종목 중에 30% 가 넘어간다 이거는 정말 대박 중에 대박이다 자 비중 30% 를 잡아드렸고 자 매수 사유를 보시면 전력설비 테마 대장주로 부각이 되고 실적이 깡패입니다 중장기로 들고 가셔야 되고 최소 3만원 이상 최소 3만원 이상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3만원 이상 무조건 볼 수 있다 3만원 이상 본다라고 9월 5일날 우리 주주님들 정확하게 자 언제입니까 9월 5일이면은 요때에요 9월 5일 자 9월 5일 어집니까 자 요때 자 9월 5일 요때 자 윗골이 살짝 달았던 날에 요때 100% 가 중장기 매수 사인 드리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 주가가 흘러내렸잖아요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 매수를 계속해서 외쳐드렸어요 강력 매수를 계속해서 외쳐드리면서 자 이거는 절대 짧게 보셔서는 안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 전력설비 관련 이 테마 이 섹터 자체가 최소 5년에서 10년입니다 말씀드렸죠 5년에서 10년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길게 갈 테마인데 분명한 선반영이 일어난다 자 특히나 우리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자 요때는 초전도체 관련으로 올랐어요 초전도체 관련주로 올랐다가 자 얘네들 수급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빠졌죠 분명히 다음 테마로 이어지면서 또다시 급등이 나온다라고 100%가 분명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베트남에서 지금 1등이에요 1등 베트남에서 1등이고 전력설비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묶이게 되는데 이 전력설비가 지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주님들 AI로도 엮인단 말이에요 왜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를 포함해서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보통 전력이 아니라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수혜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AI가 부각이 되면 우리 ls 에코에너지가 강력한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AI랑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자 향후에 10년간 전력 수요 증가가 어떻게 됐나 지금 5년 전만 해도 우리 주주님들 5년 전 대비해서도 지금 2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 산업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러한 트렌드를 미리 읽어드리면서 자 100%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주님들 자 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정확하게 2023년 9월 5일 9월 5일 날 찍어드렸고 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지지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자 이 자리에서 주가를 롤링시킨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간다는 겁니다 수급 자체가 이제는 변해서 실적과 펀더멘털 자체가 초중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도 실적과 펀더멘털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강 경직선이 있다 일정 이상 밀리지 않고 자 주가의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그때부터는 이 실적으로 인해서 중장기로 갈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온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LS전선 아시아 현재 그러한 구간이고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뭐가 들어옵니다 악전에 있었던 거래들이 서서히 나와주게 되면서 자 주가가 자리를 잡고서 박스를 형성하면서 서서히 다시 한번 급등을 해주는 자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하반 경직선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분명하게 들고 가셔야 된다고 이미 100%가 이때부터 자 요 구간에서 말씀을 드려서 자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거래랑 붙으면서 들어오죠 정확하게 맞췄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또다시 상승 자 요러한 패턴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해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주님들 자 요렇게 다시 한번 폭등을 했습니다 유통 물량이 시가 말랐기 때문에 자 대부분의 우리 주주님들께서 요 구간에 많이들 들고 계시죠 하반 구간 7500원에서 12000구간에 들고 계시기 때문에 자 요 구간에서 지금 대부분이 수익이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주님들 자 여유롭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100%가 계속해서 타점들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유롭게 자 세력들이 요렇게 컨트롤 해가는 모습 자 흔들기가 들어갑니다 요 구간에서는 이제부터는 크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 요렇게 세게 흔들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어차피 우리가 저점에 있다라고 하면 자 크게 뭐 동요하실 필요가 없는 상태고 자유롭게 좀 자연스럽게 주가 흘러가는 대로 좀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좀 후독주 나갈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바닥에서부터 100%가 요 구간에서부터 잡아 드려가지고 지금 한 4배 정도 수익이에요 우리 주주님들 만원대 드렸기 때문에 아 3배 정도? 자 3배 정도 300% 정도의 지금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중요한 건 이러한 종목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 산업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산업과 플러스 업종 산업과 플러스 업종 그 다음에 종목이에요 자 산업과 업종 동일 종목 종일 산업과 동일 업종에서 후속주가 나오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전성 관련주 최고가를 달리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AI가 대두가 될 거예요 또다시 지금 살짝 요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AI 돌아오면서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니까 다음 후속주 실적이 탄탄하면서 또다시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좀 작업을 해 놓은 요러한 종목들 자 이러한 종목들 다시 한번 100%가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집중을 해 주시고요 자 주가 일단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매물대 구간을 안착을 좀 시켰습니다 매물대 구간을 안착을 시키면서 요러한 뭐예요? 위아래 위아래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거는 자 매물들을 다시 한번 받고 있어요 어떤 매물들 자 하반 구간에서 바닥 구간에서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는 물량들이 들어오고요 자 수익을 내서 매도하려는 물량들이 들어오고 지금 상방에서 주가가 날아가니까 한 번 더 단타를 치기 위한 단타 물량들 섞이게 되면서 위아래로 지금 방향성을 위로 보내고 아래로 보내고 계속적으로 방향성을 틀면서 매물을 받아내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변동성이 이제부터는 커졌다라는 의미예요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자 은봉과 양봉으로 요렇게 계속적으로 흐름을 만들어 갈 겁니다 왜냐면 이 매물대 지금 가장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계신 매물대예요 이제부터는 요 매물대가 100% 생각에는 굉장히 많아질 걸로 지금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매물 소화가 나올 겁니다 매물 소화 나올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됐나? 요 라인 중점적으로 자 요 라인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자 여기를 과감하게 이탈을 한다 여기를 좀 세게 이탈해서 내려간다고 하시면 뭐하면 돼요? 수익을 챙기시면 돼요 그냥 익절하고 수익을 좀 챙기시면 돼요 우리 주주님들 아시겠죠? 요 구간 세게 이탈해서 내려간다 흔들기가 여기까지 내려온다 라고 하면은 별로 좋진 않아요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별로 좋지 않고 요 구간 안에서 웬만하면 움직여주면서 상방으로 갔을 때 요게 확인이 됐을 때는 계속적으로 홀딩 하시면서 들고 가시면 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문자라든지 요러한 걸로 계속 타점을 좀 잡아 드리도록 할 거니까 자 상단에 010-3172-8706 100% 개인 번호로 자 에코라고 자 에코 010-3172-8706으로 에코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도움을 좀 같이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LS 에코에너지 동일업종 후속주입니다 땡땡땡땡 땡땡땡땡 종목이고요 내가 LS 에코에너지 놓치고 LS 일렉트릭 놓치고 다 놓쳤다 바닥에서 100%가 영상을 찍었는데 놓치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자 오늘 반드시 에코 010-3172-8706 010-3172-8706으로 에코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자 요 종목 무료로 자 무료로 좀 오픈해 드릴 거고 진득하게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진득하게 가져가서 자 지금 당장 뭐 요런 흐름들 좀 빠진다라고 해서 그냥 묻어 두시고요 진득하게 가져가서 최소 우리가 100% 이상은 중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LS 에코에너지에 이어서 사업구조도 상당히 비슷한 종목이기 때문에 자 오늘 반드시 좀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0-3172-8706 010-3172-8706 100% 개인 번호 자 에코라고 에코라고 한 글자 남겨주셔서 받아가셔야 돼요 자 분명하게 7개월 전에 100%가 찍어드려서 사신 분들께서는 전부 다 중장기 수익 보셨어요 자 요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한 20% 이상 자 비중 20% 이상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요 종목 받아가셔서 지금 구간대 왔습니다 지금 정고점 넘기 위한 요러한 구간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자 받아가셔서 전부 다 전부 다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편안하게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